예 햇반 바라 현미밥 이구요 이런거에 먹을 땐 이제 이런거 막 뭐 좀 비껴가게 이렇게 냅둬야지 하다 막 짜오면은 예 이제 또 넘어지면 그냥 사탕운이 확 되어버리니까 그럼 안되고 치울거 싹 치우고 먹어야 됩니다 오늘은 뭐냐 오늘은 아 아 비비고 cj 사골곰탕 1인분 냄비는 2분 30초 먹을때는 뭐 이걸 계속 좀 끓이면 안되고 제가 뒤니까 끓고 바로 끄고 코드 끄고 먹는 겁니다 이것도 이 뒤면 안되니까 계속 그래서 먹으면 안되지 이게 무슨 뭐 부대찌개 도 아니고 계속 뭐 이렇게 샤브샤브 도 아니고 뒤면 안되니까 그걸 좀 안으로 좀 더 밀어 놓고 먹어보겠습니다 예 사골 끓고 있습니다 요제 이제 햇반 햇반 바라 현미 당은 재료입니다 제로 제로 여셔도 아 네 2분 돌리면 되고 2분 아 떠 놓고 맛있게 먹어요 소리가 나고 있어요 아 지금 지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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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상에 주의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집이 위험한 행동인데 아 아 아 이 제품이 어디 건가 봐야겠어 또 봐야지 아 아 아 네 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위험한 행동에 조심하십시오 예 어 이거 떨어지면 작살 나니까 아 짠 아 또 유한의 사건은 중국제거 OEM 으 으 으 ơn 피오 공연 모델이구요 중국제 4 역시 중국제 러프의 충직걸레가 또 팔질 않지만 또 쓰는 것도 축제 꺼 왔어요 또 또 물고 뭐 딱히 걸 뭐 안 만드니까 이런거 제 입이 이런건 써주는데 내가 파는 것 주고 적금 안팔 하죠 아 쓰는건 중국제 꺼 써놔야 이런거 필립스 이런것을 좋잖아요 끓고 있습니다 이정도로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이제 스톱 80 스탑 하시고 이제 그래서 끄고 끄고 그 저도 또 끄고 샤브샤브가 아니야 끓으면 바로 먹어야 지어서 샤브샤브 아직 계속 끓고 먹으면 혓바닥 듭니다 혓바닥 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밥을 말아 먹어 보겠습니다 밥을 1 손 잡고 하기가 되게 불편함에 생각대를 않은 형님 한테 뺏겼으니까 뺏계있는 거야 누가 할까א questioning 내가 이제 그런한테는 아예 증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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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 숟가락 1회용 1회용을 안 쓸 수가 없어 1회용을 파니까 써야지 1회용 안 쓰면 1회용 공장이 망하는데 뭔 개소리들이야 1회용 수입원이 망한다고 1회용을 안 쓰면 1회용을 쓰지 말지 1회용을 어떻게 안 써 물론 뭐 집에서까지 1회용 먹으면 안 되고 집에서는 1회용 먹으면 안 되지 가게에서는 1회용 먹어야지 어떻게 해 시켜먹는게 너무 개 비싼데 시켜먹으면 개 비싸요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6회용 먹음 뚜그ımı 운이 olar any 闹 Spot Export